안녕하세요 이만승입니다. 오늘은 황새란 유인균 땅으로 29번째 이야기입니다. 보통 잡초 때문에 땅을 경운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경운이라는 것은 땅을 완전히 파헤쳐버리는 것이죠. 무경운이라는 것은 그대로 땅에 풀이 났다가 농사할 때 그것만 만들어 가지고 파종하는 것을 무경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의 차이점이 도대체 뭘까 제가 그걸 좀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것저것 책을 좀 읽어본 거 하고 또 어제 주말이라고 제가 시골에 한번 가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메마른 땅하고 그리고 이렇게 그대로 방치한 무경운이죠. 무경운 땅 그 사진도 한번 제가 찍어와봤거든요. 그래서 그걸 차이점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림을 보고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어제 제가 여기에 가져온 게 이 땅은 그냥 방치된 땅이에요. 그냥 보통 땅을 파헤치거나 잘 다듬어진 그런 땅이 아니고 그냥 보통 방치된 그런 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게 무경운 땅이죠. 이거는 이제 그 이거는 뭐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데 이제 보통 이제 경운을 하게 되면 결국 이렇게 이제 땅이 메마르게 되는 거죠. 처음에 뭐 이렇게 경운했었을 때 그때는 보기 좋았죠. 뭐 밑에 있는 흙이 위로 올라와가지고 뭐 안에 있는 이제 여러 가지 잡초 씨앗들도 죽이고 그 다음에 뭐 해충들도 죽이고 뭐 이래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아름답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 땅을 이렇게 봄되면 막 파헤치는 걸 저도 이제 이렇게 지나가면서 몇 번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땅을 파헤치게 되면 이제 그 땅 속에 사는 미생물들 땅 속에 그 뿌리에 서식해서 사는 그 미생물들도 집을 잃어버립니다. 자기들이 사는 이제 터전 집 이런 걸 잃어버리거든요. 그러면 개들이 없으면 땅 속에 흙 속에 이 식물의 어디에서 사는 미생물들이 없게 되면 결국 땅은 이렇게 메마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경운을 자주 하는 그런 흙들은 이런 식으로 메말라가지고 뒤에는 이제 농사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죠. 그리고 이제 농사를 하려고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화학, 비료 그리고 또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이제 농약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쳐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됩니다. 제가 오늘 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림을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그 그림이 이제 준비되면 좀 더 리얼하게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가만히 보면 이제 낙엽이 떨어져 있잖아요. 낙엽이 떨어져는데 그 밑에서부터 이제 싹이 올라오고 있어요. 이게 무슨 싹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제 보통 잡초겠죠. 자 이렇게 이제 올라오고 있는데 그러면 이 안에 좀 더 들어가게 되면 이 밑에는 흙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흙 속에 얘들의 뿌리가 있는 거예요. 그 뿌리에 미생물들이 이제 붙어가지고 서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뿌리에 그걸 이제 이 식물들의 뿌리에 서식하고 있는 그 미생물들을 우리는 이제 균, 건, 균 이렇게 이제 균, 건, 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종류는 무지박지하게 많은데 사람들이 밝혀낸 그 미생물의 종류는 1%도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상상을 할 때 미생물은 여름에 콜레라라든지 식중독 일으키는 그런 균만 미생물이 아니고 이 흙 속에도 무지막지하게 이제 많은 그런 미생물들의 종류 또 그렇게 많은 미생물들의 숫자 이런 이제 미생물들이 여기서 살고 있습니다. 단 그들이 이제 사는 데가 주터전 이제 그 사는 그 곳이 식물의 뿌리라는 겁니다. 그 뿌리에 붙어가지고 서식하는 그 미생물들 이제 개들이 있어야만이 땅이 윤특해지고 그리고 땅이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이제 비옥하다 하는 그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무경운이라는 것은 이제 이렇게 된 땅, 이 땅에다가 갈고리로 이제 이렇게 한쪽만 살 골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봉을 세우는 거죠. 이제 봉을 세워서 거기다가 이제 씨앗을 이렇게 이렇게 심는 겁니다. 그게 이제 무경운이고 경운이라는 것은 아까 봤듯이 이제 땅을 완전히 이제 그 저 엎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완전히 땅을 이제 이렇게 그 파헤치게 되면 이제 그 저는 이제 식물 뿌리들이 이제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안에 있는 미생물들이 지 집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미생물들은 워낙 작기 때문에 그 집 지으려고 그러면 시간이 또 제법 많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집을 제대로 못 지은 상태에서 뭐 햇빛이 비친다든지 아니면 이제 뭐 비가 온다든지 뭐 이래가지고 하면 다 식히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미생물들도 식히 나가고 미생물들이 식히들로 식히 나가고 그래야 땅이 결국 이렇게 이제 메마르게 되는 거죠. 이 땅도 사실은 대추밭이었습니다. 대추밭. 그래서 굉장히 땅이 비옥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일단은 이제 뭐 그 제가 관심을 안 가졌던 마음 누가 이제 대추나무를 이제 다 뭐 이래가지고 다 죽여버린 거예요. 대추나무가 없다 보니까 이제 그걸 또 제가 말도 안 했는데 그걸 또 땅 대추나무를 다 뽑아버렸어요. 땅 주인이 저인데 대추나무 다 뽑아버리고 그리고 이제 자기들이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나무 땅을 이제 주차장으로 쓰면서 이제 그 주차장 쓰라고 이제 어떤 할머니가 또 돈까지 받아요. 이제 제 땅인데 제 땅인데 이제 그분이 이제 돈까지 받고 굉장히 그 우스운 그런 일이 있었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그 10년 이제 제가 이제 10년을 안 갔다 그래요. 아 저 1년에 몇 번씩 갔거든요. 그러니까 10년을 이제 땅을 관리를 안 하고 소홀히 했기 때문에 그 땅을 관리한 사람이 주인이다. 뭐 또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뭐 그런 법이 있대요. 분명히 내 이름으로 돼 있는데 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지. 그리고 저는 10년 아니고 이제 계속 갔었어요. 계속 뭐 1년에 몇 번 안 가서 그렇지. 계속 이제 이래저래 이제 가고 그랬는데. 그리고 어떻게 했던 처음에는 이제 아주 비옥한 대추밭인데 지금 이렇게 돼 버렸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이제 경운을 하게 되면 결국 이렇게 메마른 땅이 된다. 그러니까 농사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되게 되면 비가 오면 땅이 막 식기 나갑니다. 위에 있는 이제 그 이렇게 미생물들이 서식하는 이제 그런 땅들이 있잖아요. 맨 위에 있는 그 표피청 이제 그 부분들이 이제 자꾸 식기 나가요. 밑으로. 그리고 요거는 원래는 이 땅이 볼록 했거든요. 근데 이제 자꾸 또 식기 나오고 식기 나오고 식기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막 이렇게 이제 돼 버린 거죠. 여기에 무슨 농사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때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농사가 조금 되겠죠. 여기에는 이제 요 부분 이런 거는 이제 농사가 조금 되는데 이쪽 부분은 농사 안 됩니다. 농사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거기다가 막 이제 화학비료하고 이런 걸 막 뿌려야 되는 이런 이제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경운을 하게 되면 이런 사태가 생긴다. 땅을 막 디비고 이러면 생긴다. 그럼 이런 땅들은 잡초는 어찌하느냐. 여기에 이제 실을 뿌리고 뭐 어쩌고쩌고 하면 이제 잡초가 막 난다 그러잖아요. 그럼 그건 어찌하느냐 그러는데 그거는 우리가 조금 감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무경운을 하게 되면 옆에 다른 이제 이 애들하고 이제 사실은 본의 아니게 경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비니루를 이렇게 씌우더라고요. 그러면 비니루를 씌워가지고 이제 고요 딱 우리가 씨앗 뿌린 부분 만약에 이제 뭐 이 부분에 이제 우리가 색깔이 좀 별로 안 좋네요. 자 이 부분에 이제 우리가 씨앗을 뿌렸다. 뿌렸다 그러면 이제 이 씨앗 뿌린 부분만 이제 비니루를 이렇게 딱 씌워가지고 이 부분만 구멍을 딱 내버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끊은 비니루 때문에 이제 잡초가 안 올라오는 이제 그런 형태로 이제 농사를 하는 걸 제가 봤었습니다. 했는데 근데 그것도 뭐 좀 굉장히 이제 좋은 그런 방법인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비니루를 위에 비니를 씌우게 되면 이 밑에 자동적으로 온도가 올라가겠죠. 이 밑에 부분들이 올라가게 되면 이제 그 올라간 이제 그 온도 때문에 이제 이 밑에 있는 미생물들이 이제 다른 미생물들이 다시 또 서식하지 않나 그런 것도 다음에 이제 기회가 있으면 이제 그쪽 가서 이제 흙을 조금 이렇게 제가 파올 거예요. 이제 비니루로 농사하는데 뭐 주인한테 이제 땅 주인한테 이야기를 해야겠죠. 해가지고 이제 그 밑에 흙을 조금 파온다든지 아니면 이제 그 밑에 나는 여러 가지 식물 이런 걸 이제 조금 뜯어가지고 와서 이제 현미경으로 제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비니루도 결국 이 부분 이 부분에 우리가 실을 뿌린 이 부분만 살리려고 시작한 것이 결국 이제 다른 부분에 있는 미생물들도 영향을 이제 비칠 거다. 이걸 이제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밑에 미생물들의 분포가 달라지게 되면 또 이제 농사를 하는데 이게 좀 다른 이제 우리가 예상 못했던 그런 문제들이 생기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이제 이 땅을 쫙 이제 한쪽만 고르는 거죠. 한쪽만 골라가지고 볼록하게 해가지고 이제 거기다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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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해가지고 이제 이걸 심어 놓는 게 제일 좋은데 그러면 뒤에 잡초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뒤에 감당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죠. 이번에 제가 농사를 한번 해보고 이게 이제 어떻게 이제 바뀌는지 그런 걸 한번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잡초라고 그러면 어쩌든 그냥 우리 농사의 역사는 잡초와 전쟁의 역사라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잡초라고 그러면 어쩌든 박멸해야 돼. 잡초라고 그러면 어쩌든 없애야 돼. 이러는데 미생물로 농사를 할 때 이 잡초가 정말로 좋은 그런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제 잡초하고 미생물하고 아니면 또 여러분들이 이제 하고자 하는 그 농작물하고의 그런 이런 이제 비율 협력관계 어느 정도의 그 타협 이런 게 저는 이제 미생물농법의 그 관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잡초를 다 없애려고 그러지 말고 어느 정도 딱 거리까지는 잡초를 좀 놔두고 그러니까 여기에 여러분들이 농사하는 그 부분에 잡초가 있으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런데 그 부분을 제외하고 양쪽으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골이 이제 한 40cm다. 이러면 이제 40cm를 놔두고 나머지 부분에 이제 이쪽 편에는 잡초가 있어도 사실은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땅에 여러분들이 자연의 땅을 보면요. 한 종류만 있는 땅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대나무 같은 게 이제 여기에 대나무도 있더라고요. 대나무가 이렇게 딱 있으면 대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그 밑에는 또 다른 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큰 풀도 있고 작은 풀도 있고 뭐 이렇게 별의별 게 다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 땅에 꼭 한 종류만 여러분들이 뭐 심는 게 이제 콩이면 콩 뭐 뭐 뭐 뭐 해가지고 그 한 종류만 이 사람은 없다. 자연은 여러 그 작물들이 서로 어울린다. 그리고 그 숫자 이제 어울리는 그 숫자가 일곱 종류에서 한 여덟 종류. 그래서 이제 땅이 만약에 백평이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작물을 요쪽에는 이거 저쪽에는 저거 요쪽에는 요거 해가지고 그 백평의 일곱 종류에서 여덟 종류 정도를 심는 게 사실은 이제 좋다고 그렇게 제가 막 온 이제 좀 이렇게 제가 즐겨보는 책이 그렇게 막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뭐 요 밭에다가 예를 들어서 한 종류나 두 종류 뭐 이렇게 이제 심는데 일곱 종류 여덟 종류면 굉장히 다 이렇게 다양하잖아요. 뭐 그러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돼 이러는데 이제 그렇게 하는 게 그 땅을 이제 건강하게 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이런 잡초들이 이제 있는 게 결국 이제 땅에 이제 사는 그 미생물들한테 좋은 먹거리가 되고 또 좋은 집들이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영양분 이런 걸 공급하는 게 되죠.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에 이파리 이제 이파리 이파리 이런 것들이 결국 싹잖아요. 싸가지고 다시 또 땅으로 내려가면서 이제 그 미생물들의 먹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땅에 또 다른 영양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인원순환 인원순환을 통해서 그 땅이 건강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땅에 뭐 여러 가지 영양소가 있어야 된다 뭐 어쩌다 이러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이 땅에서 미생물들이 잘 서식을 하게 되면 잘 그 자리를 잡고 지지집을 잘 지어가지고 이제 있게 되면 그 미생물들의 먹이 활동에 해가지고 이 식물이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영양소들이 만들어진다 그럽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뭐 땅 토양 검사해가지고 이제 뭐 영양분이 부족해서 확 비록 뿌리고 막 뿌리고 막 이렇게 하게 되면 미생물들한테 뿌리에 서식하는 이제 그 미생물들한테 과다하게 영양을 주는 거예요. 이제 과다하게 영양을 준다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한 달에 뭐 한 400만 원, 500만 원 받는 월급, 이제 직장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로또가 당첨됐어요. 갑자기 이제 한 100억이 생겼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직장생활 하겠습니까? 안 하죠. 왜 100억이 있는데 내가 왜 400만 원, 500만 원 받으면서 이제 월급 생활을 하겠습니까? 그와 똑같이 이제 땅에도 너무 많은 미생물들이고 먹이들 이런 걸 주게 되면 미생물들이 활동을 안 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발효를 하면서 느끼는 건데 이제 이 미생물들은 당을 먹고 살거든요. 당이 이제 지목이에요. 그러면 이제 뭘 발효를 할 때 이제 당을 너무 많이 넣어주게 되면 발효가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미생물들이 먹을 게 많으니까 활동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술을 만들 때 아니면 식초를 만들 때 적당하게 이걸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넣어주면 얘네들이 이제 그걸 가지고 먹고 먹이랄통을 하면서 이제 끝없이 이렇게 발효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만약에 술을 만들고 싶다. 그럼 술 만드는 데까지 필요한 그 당을 적절하게 넣어줘야 됩니다. 내가 식초를 만들고 싶어. 그럼 식초 만들면 한 1년 걸리니까 그게 필요한 당을 적절하게 넣어줍니다. 보통 식초 만들 때는 이제 저희들이 24 브릭스 당도를 말을 할 때 브릭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24 브릭스 전후로 해가지고 넣어주게 되죠.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1차 술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당으로 식초로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계산해가지고 미생물들이 이제 계속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사실은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그 메마른 땅, 메마른 땅하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아주 건강한 땅, 이런 땅들이 건강한 거죠. 뭐 이거 잡초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다 뽑은 이거 뭐 약치고 아니면 뭐 기계 돌려가지고 다 그냥 엉망진창으로 이제 만들 생각하지 말고 그거 한 해 두 해 3년, 4년, 5년 이렇게 계속 하게 되면 결국 이 땅, 이런 땅이 되어버려요. 왜 가만히 놔둬도 아까 말씀드렸죠. 비가 와가지고 식기 나가고 그리고 이제 이런 땅 같으면 여름 같은 경우가 어떻게 됩니까? 햇빛이 막 바로 땅을 완전히 그냥 뜨겁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땅을 이제 이렇게 뜨겁게 만들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 있는 이제 수분들이 다 청발되는 거죠. 청발돼가지고 이제 땅이 이렇게 메마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아까 이제 여러분들이 보셨죠? 이 땅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 햇빛이 막 비쳐도 어떻게 됩니까? 이 낙엽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 잡초들, 풀들이 땅을 이렇게 햇빛으로부터 막아줍니다. 그래서 수분이 무지막지하게 위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아, 제가 어제 깜빡한 건데 여기 땅을 온도를 재보는 거를 깜빡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땅에도 온도를 한번 재보고 이렇게 메마른 땅이 있죠. 여기도 땅에다가 이제 땅 온도 재는 온도계가 있거든요. 그걸 꽉 땅 안에 꼽으면 돼요. 꼽고 한 10분 정도 놔두면 이제 땅 온도가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겨울에도 한번 재보고 여름에도 한번 재보고 이렇게 땅 온도를 한번 재봤었으면 합니다. 땅 온도가 보통 한 21도 이렇게 해가지고 따뜻하면 그 안에 있는 식물들도 어떻게 되죠? 잘 자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분도 안에 별로 없고 바짝 메마른 이런 황폐한 이런 땅들 같은 경우에는 땅 온도도 덜 수는 날 수가 있죠. 겨울에는 굉장히 낮아져버리고 그리고 여름에는 또 육수로 뜨거워지고 뜨거워지니까 수분이 더 정말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메마른 땅이라가지고 식물이고 뭐고 다 자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경운과 무경운의 차이점 이제 땅을 보면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저 땅도 흙도 조금 가와가지고 미생물들이 어떻게 있는지 그리고 또 저렇게 아까 지금 막 잡쳐있는 그 땅들도 흙도 조금 가와가지고 미생물이 어떻게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제가 어제도 가가지고 뭘 하나 가왔어요. 네 가왔는데 갑자기 이제 이거 그 가오는 봉지가 없어가지고 종이에 제가 싸가지고 왔습니다. 요건데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요거 그 저 씨앗입니다. 씨앗. 이게 씨앗인데 여러분들이 찌찌기 찌찌기 같은 거거든요. 그 이렇게 이제 지나가다 보면 옷에 막 뭐 붙는 거 있잖아요. 옷에 뭐 붙는 거 그거거든요. 그게 뭐 옆에 지나가다 보니까 한 개 딱 붙었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건 다 떼냈는데 이제 세 개만 제가 가왔습니다. 이것도 세포협의견 가지고 한번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그래가지고 요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차분하게 앞으로 방하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